잘생긴 것들.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중간에 서있다는 것만으로서 너무 행복하네요. 스신키예요? 좌중기 우민호 우민호 좌중기 세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 얼굴들이 흠집니다. 여기서 저 최고의 시청률 찍어줘야 됩니다. 네 찍어줘야 됩니다. 자 시작 시작. 형 전세기 타고 미국 가봤니? 전세기가 본인 건가요? 너 여배우 말고 개랑 연기해 봤네? 개랑 연기해 봤네? 이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아니요. 개랑 연기를 했다는데. 너 팬 여러분들 만명인 앞에서 공연해 봤니? 가수가 있는가 보고 공연할 일이 아니지. 아니 너 개보다 출연료 적게 받아 봤니? 아 마음이.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.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. 너 온몸을 다 광고해 봤니?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?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광고해 봤니? 그러니까 뭐 화장품 의류. 신발. 신발 해 봤니? 형을 이길라 그러는구나 너. 야 들어왔어요 지금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고해 본 적 있어요? 아니. 너 모든 수입 혼자 가져가 봤어요? 모든 수입 혼자 가져가 봤어요? 아하. 송중해 승인. 아하. 그렇죠 우리 샤이니는 저 멤버가. 오프내 일이잖아요 오프내 일. 아 정말 너무 슬프네요. 아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북한에 해요 근데. 영업은. 오… 너네네네네네네